내가 죽을때봐 입구 찾아보자 그래, 준비됐어 이 근처에 입구가 있나 보죠? 하... 갑시다 나 너무 배고파 저기 보인다 마커에 보인다 마커에 아 올 수 있니 이 길로? 옆 돌아서 잘 와봐 어 여긴가 보다 아 도착했습니다 먼저 불러올걸 그랬나? 역시 못따라왔죠? 수준 저기요 오세요 그녀를 집중하게 하자 준비됨? 음... 떨어지지마 내 앞에 서있어 약속할게 리그모 약속해 그건 뭐였지 잘했으 오늘 마이크 소리가 좀 들쑥날쑥한데? 다이아몬드 이제 들어가자 갑시다 plaf 한번빙 왜왜왜왜왜왜 yey 잠깐만x5 ... 드르드? 너 뭐 먹고 사냐 물 마시고 사니 아 저기 있구나 먹을게 곰이랑 되게 친한가봐 빅곰이도 있었는데 드루이드야 드루이드 어지간히 센가보네 곰을 동료로 삽는거 보니까 같이 갈거지 곰 그치? 갈라고 뒤돌은거지? 그런거 아냐? 아 튕겼습니다 가자 가는거 맞지? 으오 깜짝이야 아흐흐흫 나 왜이러냐 요즘? 뛰어내려와 옆으로 돌아올줄 알았지 와, 농물이냐? 왜이러 색깔? 여기 또 맑아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애 혹시 대화해야 하는데 내가 그냥 혼자 온건가? 에이, 설마... 알아서 오겠지? 그치? 그쵸? 어, 대화 있다 어, 깜짝아, 아이씨 놀랐잖아, 잡아 350? 야, 불데미지 250이야 그러면? 와, 뭐야, 일단 좀 보자 출발해, 너 혼자 다 잡고 와 넌 탱킹력이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, 생각에는, 딜보다 피읍이 되니, 그걸로? 혹시 혼돈 피해라던가 아니, 불이죠? 아, 화염 토템 나가야겠구만 니, 거미 센가 보다? 아닌가? 거미 안 때리는 건 지금? 빨리 때려봐 와, 350하면 버티네? 필요없죠? 괜찮? 내가 다 처리하겠네, 남은 것 그렇지 이건 왜 막아놓은 거야, 아무것도 없는데? 아이씨, 깜짝이야 쟤 다 독이야 아, 그 아줌마 내, 도끼에 소울잼이라도 채워주지 씨 치사한 아줌마 내가 채운다, 더러워서 에휴, 갑시다 출동 왜 나야 아, 열받네 킹받잖아 아 뭐가 있는 거야? 오오 양부처 수프 자, 침낭도 있어 상자 비어있고요 지금 뭐가, 지금 불빛이 이거 네, 알겠습니다 네, 알겠습니다 고치 고치가 있다고? 그냥 고치인데, 왜 불탄 시체가 있어? 저것은 짜증한 아, 깜짝이야 비켜줄래요? 아 왜 날 맞추냐고 아 내가 다 잡고 와 몰라 어우 짜증나 오우야 아 궁금한게 있는데 거미도 독이 통하나? 마비가 통하나? 어 야 잠깐만 철권 토너 몬테어? 어 마비가 통하네? 독검인데? 여기요 아줌마 어우 그건 인정 나한테 오는건 아닌정 그렇지 야 너무 많다 이거 렉걸리는거 아냐? 그렇지 오염됐으니까 병같은거 걸릴지 모르니까 아 리그모 보냅니다 아주라의 딸인데 병같은거 걸리겠어? 야 너 칼에 뭔가 문양 생긴거 같은데? 가만있어 안보여 꺼내봐 아이씨 말 더럽게 안들어 진짜 아 또 어떨 때 보면 너무 어둡고 어떨 때 보면 또 하얘 너무하네 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일단 여기 정리하고 가죠 불 꺼야되나? 키자키자 이녀석이 상대할거야 난 간다 알아서와 오우 아래 길이 있고 숨쉬는데 한 공간 있구요 근데 뭐 적 밭에 막 혼자 가있고 그런거 아니겠지 주위에 아무것도 없음 다른 길 없고 아 뭐야 뭐야 잠깐만 뭐야 어떻게 된거야 이게 다야? 상자 하나 땜에 간거야? 아 귀찮아서 안되겠다 내가 잡아야겠다 시간이 아깝다 나 바쁜 사람이야 오늘 편집도 해야돼 그래 좀 더 좋아해 무거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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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이 엄청 도끼를 품었어 지금 아 왜 이렇게 많냐고 진짜 아 나 데미지적 요건 없는데 이거로 쓸까? 다 뻗어 있어 이거는 한 번에 정리 들어간다 처리해 저기요? 소환 된거에요? 미세먼지가 그렇지 처리해 야 너 데미지 이렇게 보니까 좀 심하네 350인데 자리 잡아봐 잡고 알아서 오는거야 자동이니? 왜 이렇게 많니? 응 잘했어 깜짝이야 아니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좁은데서 서로 설마 내 앞에서 소환되진 않겠지 아아 야 그렇지 고고 넌 가고 난 올라가고 같은 길이야 저기는 좋아좋아 어어 돌아가는 길이야 그렇지 어 내가 때릴 필요가 없다 이젠 너 너무 강하다 야 에보니워리어도 비비겠다 야 여기가 길이 있었으니까 여기가 통로는 아닐텐데 그럼 안싸고 갈 수 있으니까 저쪽일텐데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네 나는 아 여기가 길인가? 사람의 흔적이 있죠 저기 밑에도 저기 있니? 야 한방이야 니가 다 잡아? 어 나 안 때릴거야 이제 때리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 야 꼬리부니까 뭐야 아 그래 두어도 되겠다 자 보세요 아 혹시 아이템 같은거 나오나? 트롤 지방 나오는거지? 에이 수촌 숨겨놓은거 없니? 숨겨놓은거 없니?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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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백해 담백해 누가 여기다 자꾸 이렇게 해놓은거야 원래 사람 살던덴가? 강사.. 아이 깜짝이야 아이 아이 잠깐만 뭐가 이렇게 일사불로 하나님? 천천히 그냥 또.. 함께 소리도 뭐지.. 안 바다 mouse 체육 아니 이런 상관만 택 하나 눅 감사합니다.